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원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서 손흥민, 피레스, 마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네가 너무 과소평가받는 것도 있다 유형 자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마네 다루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다루는 게 많아요 그럼 마네? 셋 중에? 손흥민이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해요? 뭐 마네 좋아하... 마네 하나 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영국의 한 매체에서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50인을 선정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92년 창설 이후 프리미어리그는 가장 위대한 선수들의 본거지였다 팬들은 지난 30년 동안 진정한 축구 아이콘들을 지켜봐 왔다라면서 50인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5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0위에 선정이 됐고요 손흥민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수 중 하나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그 자체로 슈퍼스타다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를 수상했고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라면서 선정 이후 50인에 올린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보면은 선수들 한번 칩어볼까요? 49위에 진올라 48위에 이안라이트 47위 반더사르 46위에 맷 르티시에 45위에 쉐딩엄 44위 제이미 바디 그리고 43위 파브레가스 42위 솔캠벨 그리고 41위에 만회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50인에 등극한 건 어떻게 보세요? 대단하죠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새롭게 출범했잖아요 정말 숱한 스타들이 다 갔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는 뭐 주급 세게 받는 친구들은 일당으로 1억 받는대예요 저기 네 그런데 가서 역대 그 오랜 역사 동안 50위 안에 들었다 정말 대단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원문을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들어와요 이전만 하더라도 손흥민은 해리케인의 배트맨의 로빈과 같은 역할이었다 저도 처음에 배트맨 영화를 잘 못 봐서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 배트맨의 로빈이 배트맨의 파트너래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손흥민은 그동안 해리케인이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해리케인이 떠났는데 아니네 진정한 주인공인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평가를 좀 하는구나 뭐 저 50위에 대해서야 서로의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올타임 50위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오늘 많은 정말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던 프리미어리그인데 그럼요 일단 50위에 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더라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는 누굴까요? 라고 하면서 손흥민, 피레스, 마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최고의 윙어로 손흥민을 선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50위를 뽑았잖아 올타임 베스트 50위를 뽑았는데 윙어라고 하는 포지션만 따로 보자는 거죠 윙어 그러니까 이 매체에 따르면 그래요 90분이라는 매체인데 여기가 사실 무슨 뭐 누구 이적설 이런 거는 별로 믿을 게 못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매체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뭐 프리미어로 역대 뭐 최고의 드리블러 최고의 패스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매체예요 이런 거 좋아하는 매체인데 그 50위 중에 윙어를 따로 포지션을 떼어놓으면 누가 올타임 윙어 중에 탑3냐 이 3명의 손흥민을 뽑은 겁니다 손흥민, 마네, 피레스 이제 마스나리 뛰었던 그 3위 내 탑3에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조금 구분을 시켰더라고 먼저 이제 드리블 관련해가지고는 패스부터 할까요? 패스는 일단 피레스를 꼽긴 했는데 이유가 피레스가 진정으로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골을 넣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재능도 훌륭했다 0102 시즌 아스널 우승 당시에 15개 도움을 기록했고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 기록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패스 분야는 일단 피레스를 꼽았고요 3명 중에 3명 중에 윙어 비교해보는 거야 이 매체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드리블인데 드리블도 피레스를 꼽았습니다 피레스의 드리블은 뭔가 넋을 놓게 만든다 그는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 순간적인 속도와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비수를 제치고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 3인 중에는 드리블 탑으로는 피레스를 꼽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 쪽으로 가면 손흥민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만혜와 손흥민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손흥민이 약간 우위에 있다 두 선수 모두 골든부츠를 수상했지만 현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완벽하게 양발을 사용한다 라면서 슈팅은 손흥민 그리고 이제 속도 속도는 만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대 선수들을 괴롭힌다 그에게 뛸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그는 그곳으로 달린다 만약 길이 닫혀도 뚫고 나갈 것이다 라고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만혜를 꼽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난 처음에 보면서 예를 들면 앙니나 살라나 호날두는 어떻게 뽑았지? 봤더니 이들은 보니까 포워드로 분류한 것 같아요 공격수로 분류했기 때문에 일단 세 선수가 압축된 것 같고요 얘네들 봤더니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아까 했던 거로 하면 패스와 드리븐은 피레스 슈팅은 손흥민 그다음에 속도는 만혜를 뽑으면서 종합적으로 뭐 트로피라든지 카리스마 영향력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피레스가 이 중에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어때? 판단을 유보해 왜요? 저는 뭐 아무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혜가 너무 과소평가받는 것도 있다 피레스도 잘하긴 하는데 만혜는 발롱도르 순위도 2위까지 올라갔었던 선수인데 뭐 트로피도 많고 속도만 최고다 이렇게 하기에는 만혜도 좀 많이 평가가 절화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최근 들어 손흥민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비슷해요 유형이 두 선수가 좀 비슷해요 유형 자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손흥민 선수와 만혜 이렇게 다루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다루는 게 많아요 그럼 만혜? 뭐야? 셋 중에? 손흥민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해요? 만혜 좋아? 만혜? 많이 변했어? 처음 방송할 때보다? 감각이 그냥 그건 손흥민이죠 당연히 우리한테 손흥민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발 슈팅이 저 수치 중에 나는 1등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니 우리한테만 손흥민이면 됐지 뭐 그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손흥민이지 막 만혜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좋은 선수들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요 그래도 3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단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트로피가 없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이 피레스도 그렇고 만혜도 그렇고 트로피가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얻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들어간 건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얼마나 해외에서도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흥민 얘기할 때 기대 득점값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기대 득점값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매체 저기 보면 기대 득점값이 써 있어요 이게 원문으로 봐야 돼요 원문에 보면 손흥민 설명할 때 그런 게 있는데 나도 이거 보고 아 진짜 그랬어? 라고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이요 손흥민보다 기대 득점값 이상의 골을 넣은 선수로 딱 한 명 존재한대요 최근 10년 동안 기대 득점값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정도 포지션에서 이 정도 슈팅 기회가 오면 이 정도 때려넣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때려넣으면 더 XG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 자기의 기대 득점값을 뛰어넘은 선수가 딱 10년 동안 한 명 있대요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수를 맞춰도 돼? 네 캐넌이 많이 같은데? 아 이래 메시래 아 메시? 아 메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치명을 상대했을 때? 지금의 그냥 주요리그였지 아마 주요리그에서 그러니까 메시가 들어왔겠지 메시 메시만이 손흥민보다 기대 득점값 이상의 골을 기록했다는 거야? 최근 10년 동안 메시는 제외하고 해야죠 손흥민 1등이네 아 그래서 봤더니 아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 이 기대 득점값이라고 하는 건 슈팅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XG값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사실 그동안 토트넘이 수비적인 축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대 득점값 자체가 좀 낮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상당히 상회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기본적으로 기대 득점값이 좀 낮은 데다가 정말 양발로 때려넣는 이러면서 이런 이 계적에서는 이 가게에서는 슈팅이 골이 들어가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득점값이 0점 뭐 여기서는 희미하니까 0.05야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꽂아넣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대득점값을 훨씬 상회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왔던 적었던 득점 기회 어려웠던 득점 기회에서 때려넣었던 양발로 이것 때문에 XG값을 상당히 선회했고 이것 때문에 메시만이 유일하게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떡밥입니다 이거 던져놓으면 다들 난리 나요 축구팬들 커뮤 난리 납니다 그럴 거 아니야 뭐 이 셋 중에 최고는 누구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여기 없는 선수들이 더 내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여하튼 아마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윙어 올타임 베스트를 뽑는데 3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참 대단하다 참 멋지다 자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또 이런 평가나 이런 데에 꼭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뿌듯하고